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018년에 세운 대우 실업이 포스코 인터넷의 전신입니다. 이게 81년도에 대우 개발이 대우 실업을 협소합병하면서 주식회사 대우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2000년에 대우가 몰락을 했죠. 이후에 무역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만든 게 설립이 되었고 이게 2010년 10월에 포스코 그룹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에 포스코 대우로 한번 바뀌었다가 2년 전인 2019년 3월에 현재의 포스코 인터넷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말 그대로 상사입니다. 무역 부분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요. 어떤 무역을 하느냐? 철강, 금속, 운자재를 비롯한 여러 무역을 하는데 현재의 주요 매출은 LNG, 가스, 식량 사업, 기타 등등의 무역업을 주로 하는 상사가 바로 포스코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포스코 인터넷으로 있는데 어쩌다 보니 요즘에는 거의 친환경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기차용 부품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신성장 산업인데. 생소하실 텐데요. 모터는 뭐였냐면 포스코 인터넷이 갖고 있는 자유회사 중에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 중에 포스코 SP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이냐면 전기차에 보면 우리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가 들어가겠죠. 모터의 핵심 부품이 뭐냐면 모터코어라는 겁니다. 모터가 돌 수 있는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부품인데 이 포스코 SPC가 모터코어 생산을 거의 한 5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46년 가까이 해왔고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현대기아차에 모터코어를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는 테슬라, 기타 세계 유수의 기업에 모터코어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천만 대에 탑재되는 물량도 수주를 이미 해놨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30% 정도 되는 수준이고 금액으로는 한 2조 5천 원 정도 금액이니까 굉장한 규모죠.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이 분기 실적이 매출이 한 4조쯤 됩니다. 되는데 이 자회사 하나의 매출이 2조 5천 원 정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뜨고 더 중요한 것은 포스코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철강을 생산하니까 최근에 말하는 ESG 개념으로 보면 비환경적인 기업, 이런 기업을 자꾸 매도를 하는데 실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기차 모터코,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수소차 관련도 하면서 그런 포스코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고 최근 이야기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것도 단순히 모터코 생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 상승 차원, 주거 차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친환경차나 아니면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은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모터코어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가 같은 SPC 자회사가 수소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의 분리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리판을 현재 1,400톤에서 2027년에 만 톤까지, 만 톤이면 생산량이 약 25만 대 수준입니다. 수소전기차가, 굉장한 수준이죠. 그러면 글로벌하게 마켓 성장 증률을 꽤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포스코 SPC, 포스코 인터넷을 자회사한 이 회사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고요. 특히 수소연료전지는 전기차는 전기차에만 국한되지만 수소전기차는 드론용 수소연료전지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로봇. 로봇의 주요 엔진이 수소가 될까 봐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토시미 한국 유틸리트라고 하는 UAM에도 수소전기차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코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SPC라는 이 기업은 모빌리티 전체에 대한 부품 공급 업체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굉장히 잠재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어떤 완성차 업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차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그림을 같이 그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네요. 조금 더 크게 보면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리튬 전지를 현재 가상청에 이슈가 됐던 30조 규모의 광산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가는 친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인프라와 부품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상사니까 관련된 질문도 하나 드리자면 해외 자원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미얀마 군무 사태로 인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타격은 없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사실은 두 달 전이죠. 1월 27일 날 포스코 인터넷에서랄이 현대중공업과 미얀마 가스전 3단계 개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발이 어떻게 되냐면 2013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 가스전의 수익이 포스코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포스코 그룹 측면에서 보면 미얀마 가스전이 포스코의 LNG 밸류체인의 가장 시초가 됩니다. 포스코 인터넷이 LNG를 탐사, 생산, 트레이닝, 벙크링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LNG를 가지고 포스코 에너지에서 LNG 터미널과 그리고 LNG 발전까지 하는 이런 사업 구조를 그리는 가장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이번 미얀마 사건으로 사태로 인해서 포스코 인터넷이 LNG 사업에 타격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소는 많이 떨어져 있고요. 현재로 큰 타격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폐쇄가 되어버리면 그 부분은 좀 힘들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큰 영향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부 지금 소식통에 따르면 오히려 지금 현재는 군부가 직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규모 자원이나 이런 것은 직권 세력과 무슨 커넥션이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렵죠. 그래서 포스코 LNG 사업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군부 쪽과 오히려 커넥션이 있어서 반대로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이쪽 세력이, 민주화 세력이 직권이 바뀌게 되면 그게 더 큰 디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큰 타격은 없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LNG의 총 지분이 51%가 포스코가 가지고 있고 미얀마 정부가 약 17%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배권에서는 전쟁이 없지만 어쨌든 정치적 상황, 지리적 상황에 따라서는 영향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카더라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왔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상사로서는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의미해 둘 수 있을까요? 보통 ESG 채권은 금융권에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죠. ESG 채권이라는 것은 ESG로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ESG 관련된 사업 풍력이나 태양광, 바이오, 메스 같은 이런 쪽에 신재성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현재 아까 우리 초두 이야기했듯이 포스코 SBC를 통해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부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ESG를 더 강화시켜서 이 채권을 모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즉 녹색 채권,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바이오, 메스 같은 데 한 번 신재성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전기차 부품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ES 채권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기업이 어느 방향성으로 가겠다는 걸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추이도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무역이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19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매출은 2019년도에 24조였는데 작년에는 21조 정도로 매출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인데 특히 순이익이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순이익이 높게 나타났어요. 이 부분이 바로 LNG라는 이 자원이 사실은 저탄소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저탄소의 에너지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 LNG 가격이 작년 유가와 함께 가장 낮게 떨어진 데 불구하고 중도 수익이 낮다는 것은 올해 만약에 철광 부분과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유력한 정보는 유가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나면 자원, LNG가 다 살아나고 있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021년 실적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초기 이야기했던 전기차 부품까지 연결 실적으로 잡힌다면 영업이익과 단계 순이익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후 방향성부터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들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연초에 재정우 포스코 회장께서 이런 포트폴리오 구상을 했어요. 포스코 그룹의 향후 포트폴리오는 442다. 철강에서 40%, 비철강에서 40%, 신사업에서 20% 연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라는 기업을 바라볼 때 사실은 철강 회사들이 많은 수익을 현재 글로벌하게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죠. 물론 연결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연결 실적 개선에 굉장히 혁익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현재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차의 부품까지 생산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포지티브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지배구조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사사이도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포스코의 지배구조를 보면 포스코라는 회사가 나머지 계열사를 다 지배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듯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가 6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에 SPH와 SRDC는 있는데 이거는 SPH 기업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메인 자회사는 여기 그림이 나타나 있지만 작년에 분리를 했기 때문에 포스코 SPH, 지금 전기차 부품과 수소차 부품을 하는 것이 메인 자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연결 실적이 포스코의 영업이익에 굉장히 지금 포지티브 작용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재 포스코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포스코도 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 대한 어떤 시너지 그리고 연결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흐름들 잘 따라가시면서 찝어주신 그 포인트들, 뉴스들도 체크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CEO스코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